오늘도 다 귀여워 우린 모두 행복 가득한 귀요미야 자 영웅들 반갑습니다. 푸체나오입니다. 10시 24분입니다. 자 프리채널 시즌3 얻은 것을 환영합니다. 프리티올 프린즈 3탄의 46편으로 진행합니다. 서울역의 지시간보다 앞서가는 열차와의 늦게 운전하는 관계로 정시보다 약 4분 늦게 8시 5분에 도착했습니다. 저번주에 부산역의 지시간보다 앞서는 열차와의 늦게 운전하는 관계로 정시보다 약 5분 늦게 5시 3분에 도착했습니다. 자 14일만에 구리에서 방문을 했습니다. 저번주에는 인천에서 했습니다. 자 지금부터 프리채널을 진행합니다. 오늘은 구리인천동에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. 조금씩 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하튼 이제 엘리스하고 세린이 다가가 1분에 이제 여응ожалуй 봤습니다. 해서 antig B2의 유로 스토리 자 EB 그등학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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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